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살지 마 수제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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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엄마 몰래 PC방 가기 아오니 저택 번외편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과의 게임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멤버들 소개할게요 자 룰부터 설명할까요 멤버 소개 부터 할까요 멤버 소개 부터 하죠 자 누구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아아 반갑습니다 이수건입니다 이수건님 아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수건의 또 5번 유튜브 자랑거리 이수건입니다 이수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대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도라에몽 스킨을 끼고 왔네 아 지라에몽이에요 지라에몽 아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여보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깜찍 발랄하게 해 아 오늘 귀여운 스킨 오늘 귀여운 스킨 입을 해서 귀여운 스킨 입었으니까 귀엽겠죠 평소대로 합시다 여보 네 자 안녕하세요 여로님 안녕하세요 사춘기 여로입니다 아 사춘기 여로 고등학생이시구나 당연하죠 사춘기가 왔습니다 아 그럼 아빠는 뭐야 왜 이런걸 끼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어쨌든 오늘 잉희맨 가족들과 함께하는 네 아오니 아오니 PC방 몰래가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여러분은 홍보 하나 할게요 저희 잉희맨 가족 크루들 잉희맨 가족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자 오늘 그러면 게임 룰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믿기 힘들겠지만 어 집입니다 집 네 잉희맨 집이었어요? 하하하하 학교 아니에요 와 잉희맨 너 잘산다 네 잉희맨 집이구요 네 잉희맨 저택이죠 잉희맨 저택 네 제 집입니다 네 집에 들어가시면은 이 상자에 아이템이 있어요 이 아이템들로 엄마를 피해서 몰래 피시방에 가는건데 이 상자를 잘 들리시면 비밀번호 4개가 나옵니다 그 비밀번호 4개를 조합해서 이 집에 후문 후문으로 나가시면은 피시방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를 즐기시면 게임 승리구요 페비는 페비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엄마한테 잡힐시 엄마가 감옥에 쳐놓습니다 네 엄마가 좀 엄한 집안이라서 저희 집이 자 엄마를 잡히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만약 다섯 명이 저희가 저희 전부 다 죽으면은 패배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엄마 역할은 엄마를 잡힐 뒤집대님 엄마를 잡힐 엄마를 잡힐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피시방 갈거에요 뭐 왜야 고 이런 엄한 엄마죠 네 자 그러면은 멈불 키시구요 5분 뒤에 엄마 들어오세요 오케이 고고 출발 출발하자고 야 애들아 애들아 얘들아 엄마 엄마가 이따가 좀 늦게 들어간대 와 우리 몰래 후문으로 피시방 가자 좋아 근데 오 일단은 그러면은 엄마가 후문에다가 빌보를 걸어놨거든? 응 빌보를 4개를 찾아야 돼 다 시켰어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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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여기 이거 음식 좀 많이 가져가도 되니? 아 우리 집에 음식 없어 야 이거 비싼거지 진주가 있네 여기 어 이거 봐봐 뭐시? 후라이프가 막 빛나는데? 어이? 뭐야 이거 밀칠 수 있는 거네 아 이거 밀치도 어떡해 한 번 밀칠 수 있나 보다 자 어 뭐야 아 이거 마이크 설정이 잘못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제가 울리는 건 아닙니다 어? 비밀번호 하나 찾았어 후문에 비밀번호 하나 찾았고 아싸바리오 어? 아 이거 이거 가짜 비밀번호 가짜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종이 1.0 이런식 어 뭐야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수의 수술 아 아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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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시방에 빨리 가야되는데 어 이거 뭐 엄마는 집안 청소도 안하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는 장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놈 시청자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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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α 야 미호 잡혔어 아 엄마! 엄마 잠깐만! 아 공부할게 알았어! 아 나 피씨마 한 시간만 한다니까! 아! 엄마! 아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나 피사생일이 왔다구! 야 왜 엄마! 잠깐만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아 뭐냐? 야 너 잡혔냐? 어 야 엄마 왔다 얘들아 구문 선생님 왔다! 구문 선생님이요? 아! 엄마야 피씨방 한 시간만 한다니까! 한 시간만 하다 올게요! 빨리 열어줘! 안돼! 공부해야지 귀하다! 아줌마! 주전부리 좀 갖다줘요! 여기 심심해요! 아줌마! 주전부리 좀 갖다줘요! 여기 심심해요! 엄마! 엄마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수학책 갖다주세요! 수학책? 네! 아줌마! 주전부리야! 우리 기완이가 드디어의 성신을 차렸네! 야야야! 야 미호야 나 비번 하나 찾았어! 기완 내가 구하러 왔어! 어? 뭐야 뭐야? 어? 야야! 야! 야 왜 들어와! 야 뭐야! 아 기완아 우리 공부하기로 했잖아! 어? 엄마! 엄마! 나 손을 왜그래? 야 진짜 엄마가 떴는데? 잠시만.. 엄마, 잠깐만! 가까이 가야?, 이곳은 멀리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요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실제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멘불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가까이 있을 때 조용히 말해야겠죠 야 우리 엄마 왜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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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이 열어줄께 빨리 일으세요 엄마가 왜 그 안에 있어 엄마 잠깐만 엄마가 왜 거기 안에 있어 아 아 야 나와 나와 뭐야 뭐야 다 한등성이구만 왜 다들 공부를 하지 않는거네 왜 공부를 하지 않는거네 아 자 여러분들 야 애들아 비법 몇개 찾았어 아 상자를 좀 많이 뒤져야겠어 잠시만요 이도 아니고 어 아랜가 달걀 아 달걀 이거 던져가지고 방해하겠다 이거 투명포션이라서 숨기도 하고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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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나 1층에 있나 어 야야야 요루야 요루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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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뇨 엄마 아니 당뇨 어 쫓아가고 있었어요 어딘데 여기 어딘데 뭐하는 곳인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 비밀번호 하나 찾았거든 뭔지요 이게 첫번째 0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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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0 찾아온 말해 여기는 없는거 같고 야 지아도 가봐 야 지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뭐야 너 뭐여?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시여 어? 안녕? 어어 안녕 뭐야 여기 야 엄마 야 왜 근데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 야 야 10분 때 누구 다녀 야 10분 때 누구 다녀 쉬 쉬 쉬 쉬 쉬 지하러 가자 지하러 야 조용히 해 까다리 에이 에어 도망가 도망가 아 엄마가 학습지 낳았어 엄마가 학습지낳았어 엄마가 학습지낳았으니까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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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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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운 찼어 피운 찼어 네번째 5번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저항있죠? 저항 뿌리고 저항 뿌리면 안죽어요 여러분들 안죽고 1에 0 4에 5 좋습니다 황금사가 아이템 먹었고 좋았어 한번 가보죠 제가 비번 두개만 찾으면 되거든 이런데 몰래가 갈 수 있어 어? 못들어가는 느낌? 어 찾았다 눈덩어리 낚싯대 실명 애들부터 좀 살려줄까? 그게 날려나? 어? 엄마! 엄마! 야! 잠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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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 피씨방 한시간만 한다니까 기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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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원아 피씨방 한다며 야 기원아 우리 수건이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큰사람 된다니까 기원아 엄마 야 피씨방 한시간만 할게 친구야 무서운사람 불러온다 진짜 무서운사람 불러온다? 기원아 너가 가만히있어 여기 무서운사람 불러온다고? 무서운사람 불러올거야? 무서운사람? 그런사람 없는데? 나는 친구야 도라에몽 친구야 엄마가 빨리 공부하래 여기는 무슨일이야 도라에몽 친구야 빨리 날아봐 엄마잖아 이봐 엄마는 내 속이었어 엄마였잖아 아 이런뚱가 엄마를 때려 엄마를 때려 안탈기잖아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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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이 우리 친구야 공부해야되는데? 됐어 됐어 따돌렸어 비밀번호를 집중적으로 찾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뭐랄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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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어딨지? 아멘 이 부분은 어디 있을까? 공부해야 하는데 아 이거 어디 있을까? 공부해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아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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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어! 튀 튀 튀 튀! 일로와 일로와! 야! 가만있어! 야! 소리! 말하면 들켜! 야! 말하면 들킨다고! 야! 말하면 들킨다고! 소용히 하라고! 야! 들어가라! 하지마!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얘들아! 나와!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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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케이! 나가! 수간아 나가! 지하리 일치기로! 지하리 일치기로! 수간아 빨리! 비밀번호 왜 이렇게 찾았어?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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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왜 이렇게 찾았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빨리 빨리 빨리! 아! 저 많이 찾았습니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비밀번호 빨리 줘! 피시만 가야지! 피시만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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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빌리! 비번 비번! 어! 여깄습니다! 어디어디! 비번 빨리 줘! 어디어디! 비번 빨리 줘! 이거 아니잖아 비번이 아니잖아! 아! 그러... 그렇다면 여기있습니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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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 여수가! 야! 사랑해 아... 저거 사랑해 읽어줘 읽어줘 아니? 아니? 여수가 이런 글을 쓴단 말이야? 너도 답장해줘 답장해줘 내가 그렇다고해서 내가 뭐라고 쓸 거 같애 이 자식이 줘봐 줘봐 뭐라고 썼을까 수고니가 나도 사랑해 너무 웃겨 야 빨리 비본이나 찾아봐 빨리 알겠습니다 비본 많이 찾아봐 비본 2개밖에 못 찾았단 말이야 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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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었어 죽었어? 아 응? 뭐야 야 야 너 안에 있어? 저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어 놀라라 아 놀라라 진짜 놀라라 야 너 왜 나오냐 갑자기? 놀라게 너 왜 나와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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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줌마 하… 뭐지?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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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놔 봐야들아 나와! 야 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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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 멍청이들 아 비번은 나 지금 못찾고 있어 비번은 빨리 찾아야겠어 여러분들 안되겠어 야 요로야 왜 무슨일이야 요로로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야 비번 빨리 찾아 야 요로로 비번만 찾으면 돼 비번만 한개 한개 줘 한개 줘 이건 가짜 비번이야 이건 가짜 비번호라고 이렇게 써져있는거야 돼 이건 가짜야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가짜 비번호라고 비념해 야 어디야 너 어디야 나 여기 구멍 개구멍 너 비번호 찾았어 비번호 한번 비봐 미호야 응 얘는 아까부터 나만 따라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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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어 뭐야 나와 아 뭐야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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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줘 답장해줘 답장해줘 빨리 답장해줘 빨리 답장해줘 아 기다려봐 잠깐만 엄마 잠깐 기다려봐 답장해줘 답장해줘 그 저 좀 여보 지금 나말고 지금 다른 남자친구랑 사귀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할 거야 도망가자 잠깐만 그러면은 공 공땡 25 공땡 25 025 025 아무까지 찍으면 되거든요 1에서 9까지 찍으면 되거든요 710 710 710 하이패스 이제 애들을 모아서 같이 나가면 됩니다 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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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야 나 비원 찾았어 나 비원 보내줄게 긴말로 긴말로 이거야 이거야 이럴수가 저도 긴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래 뭐래 저도 저도 비번을 찾았어요 이겁니다 ㅋㅋ 배고픽 수고나 일 Say 나 WHY predeterminedinedined 에atie trav analy 아 팔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왜 저 패들어왔어 헌덥 근데 이거 답장해주러 왔지 아 답장해줘 답장해줘 여기있어 그래 좋았어 우리가 이제 탈출협망으로 알았어 뭔데? 이 눈알 두개만 있으면 우린 반드시 탈출협할 수 있을거야 내가 아는 시대 잘 봐 좋았어 이렇게 두개를 동시에 쓰면 어 들어가? 끼었어? 어 그래 거기서 평생 살아 그냥 안 돼 수건아 거기서 평생 살아 답장해줘 자 안 돼 읽을 수가 없어 안 돼 아 꼈어 수건아 나도 꼈어 잘 꼈어 야 수건아 니가 두개면 나갈 수 있다며 못나가잖아 이 바보야 못나가잖아 이 바보야 아들 야 우리 요리 어디있어 공부해 야 지금 요리만 나온거지 어 야맨아 날개랑이나 먹어 어 어 너네 엄마가 준거야 어 고마워 애들아 조용히하고 공부하고 있어 알겠지 네 네 애들 공부하려면 나중에 인겸애처럼 된다 네 못생긴 아저씨처럼 된다 애들아 네 알겠지 뭐지 얘들아 야 얘들아 어 어 어 어 야야야야 비번 알았어 비번 알았어 비번 알았어 한개만 맞추면 되겠잖아 애들아 야 수건아 빨리 지하로와 지하로와 애들아 지하로와 나 지하로오라고 나 지하로오라고 애들아 나 지하로 아 이수구 매잡혔어 이 멍청이 친구야 진짜 친구 애들아 하이씨 어디가 친구야 공부해야되는데 야 여러분 지하로와 지하로 지하로와 지하로 지하로와 지하로 지하로 지하로와 지하로 지하로 까 아 이수관 이수관 일단 기다리고 있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요리한테 길말보내게 어 으 으 음 여기에 있으며 아무도 알 수가 없을거에요 음 그럴 거 같아 폭죽에 뿌리면 알겠지 알겠지 절대로 아무도 알 수가 없을겁니다 아무도 없는거 같애요 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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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갔는데 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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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왔어 corro 요루 거치로 봤죠 8 소리 들어보세요 이런 일어나 학교 가야지 advanced 때 3지 말아 수제랑 아 아오 마오 마 니가를 당득하지마 선생이 얼마짜리 내 그프더 게임은 딱 한 시간 레벨로 밥 먹여줘 니가 집에는 맨날 이동티 집엔 알아서 쳐쳐쳐쳐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엉망소 꿈꿀커멂는 거하니 놓치고 다니는 목장은 앗 핰흑흐흐흐흐흐흐흐흐흠 따라와 나가자고 비번 알아 비번은 02 야 빨리빨리빨리 야 빨리빨리빨리 여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아아 야 후라이프늘어 후라이팬 넣어, 후라이팬 넣어 들었어요 야 엄마 온다, 엄마 온다 바로 빛, 바로 뒤에 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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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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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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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야 한 번 야 엄마 밀치고 가 밀치고 가자 밀치고 가자 아휴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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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배신이다 요로로 나 혼자 피씨방 할 거야! 딴 데 세지마 숫자랑 준비물 나 챙겨 김이 오직까지 볼까? 니 수 없이 갈 땐 짓 하지마 그 선생님이 알바 짜린데 컴퓨터 게임은 딱 한 시간 레벨 로어 및 먹여지원 이같이 배는 맨 아 내가 공부 안 할 거야 엄마 아이씨 애들 좀 다 살리고 갑시다 저 저 빠르니까 어 엄마 잠깐만요 저 뭐 씨 아 그냥 나가야겠다 피씨방 갑시다 아 그냥 나가야겠다 아 죽О 아 으악 어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PC PC방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PC방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껏 게임할 수 있어 다행이야 여기 애 한명 찾으러 왔는데요 네 누구 찾으시는데요 여기 키 잡고 좀 수협나고 못된 길을 찾으러 왔어요 저기 가보시면 있을거에요 엄마? 엄마 손꼽혀 놓는 거니? 다 붙이고 다니는 곳까지 치아빠를 쏙 닮아 니 짱공팡만 본받아라 뭐가 되려 그러니? 지금 엄마 말 안 들으면 그저 눈물 쏙 빠질텐데 예습 복습 좀 하랬다긴 틀린 걸 왜 자꾸 틀리니? 나 닮았으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러니 방법이 없을까? 빨간빨 빨간빵 안하면 너머 고백은 알았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애들 공부하자 PC방은 무슨 공부하자 애들 애들 쉑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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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엄마 몰래 PC방 가기 컨텐츠 이렇게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엄마 역할 해주시고 누구 해야지? 아 네 안녕하세요 주니팀입니다 아 네 야야 네 안녕하세요 주니팀입니다 엄마 역할을 했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이납니다 여러분들